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에 강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내일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대설특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전북 동부에 대설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가 눈에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해안가로는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도에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4도에 그쳐 종일 춥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씨였습니다. 퀴즈 비싼 뉴비 els